롯데그룹입니다. 역량 면접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여러분들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요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진행했던 프로젝트 규모나 결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자소서라는 질문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하면서 상사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비결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끌어내는 비결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소통과 관련된 얘기죠. 의사소통 또는 설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나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프로젝트의 규모나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규모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결과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붙여서 어떤 과정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시장조사를 맡았다고 하는데 설문 위주라 심도 있는 인터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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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더 자세한 시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훨씬 더 좋겠죠. 그 외에 우리 제품의 품질과 다른 경쟁사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를 공략해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단순히 중국, 일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는 많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중국입니다. 일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넓혀보신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신난방정책이죠. 그래서 신난방정책이라고 해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건데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건데 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조금 있다가 뒤에 제가 약간 베트남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꽤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공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꽤 괜찮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면적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인성면적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아예 다릅니다. 지원자는 부모님께 어떤 아들, 딸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인의 어떤 본인이 바라보는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점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입은 옷을 평가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면접관이 직접 내가 입은 옷을 한번 평가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너무 아부스럽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비판을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사람을, 이것도 성향을 보는 거예요. 적당히 사람을,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성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왜 이런 것들을 볼까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볼까? 그래서 롯데는 기본적으로 말을 좀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